자, 수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일간 잘 지내셨죠? 네. 비 오는 것 같아요. 저녁에도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자, 우리 오늘 진도는 테마 44 중개 실무 한번 들어가 보고요. 오늘 절반하고 다음 주에 절반 해가지고 기출문제 적용 커리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44의 중개 실무의 중개 계약이 있는데 중개 실무는 뭐에서부터 뭐까지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답변해 볼게요. 뭐에서부터요? 중개 계약에서부터, 중개 의뢰 접수,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팅이 되겠죠? 중개 계약으로부터 무엇까지에 이르는 업무활동 일체, 중개 완성까지 이르는 업무활동 일체를 이제 중개 실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개 완성을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거래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 실무는 따지고 보면 뭐에서 뭐까지 이르는 과정이에요. 중개 계약에서 거래 계약까지 이르는 연련의 업무를 우리가 중개 실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중개 실무의 시작은 뭐가 되는 거냐면 중개 계약, 그 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 완성이 되는 거죠. 중개 계약의 어떤 구분, 이런 내용들이 일곱 개가 있는데 독점력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일반 중개 계약, 그리고 전속과 독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 중개 계약은 말 그대로 일반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한다, 많이 쓰인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반대로 이제 전속하고 독점이 있는데 얘는 독점력이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비독점이 되겠죠. 내용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독점 중개 계약은 미국의 일반적인 제도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전속이 도입이 된 거죠. 미국 제도를 그대로 이제 벗겨온 거고 그리고 독점 중개 계약은 개공한테 가장 유리하다 보니까 개공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경향 자기들끼리 어떤 단체나 조직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좀 이렇게 사이즈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거를 기업화 경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프랜차이즈화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개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가와 뭐로 구분을 하냐면 순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정가 정률은 금액으로 정하는 거, 그죠? 금액으로 정하는 거 그러면 여기가 뭐 500만 원 주께, 700만 원 주께 이렇게 정하면 이게 뭐가 돼요? 정가가 되겠고요. 0.5% 주께, 0.7% 주께 이렇게 정하면 이게 뭐가 돼요? 정, 율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순가 중개 계약은 일정한 어떤 상한선만 딱 정해놓고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은 다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사장님이 다 보수로 가지세요. 이렇게 이제 의뢰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실게요. 순가 자체가 뭐 되내는 건 아니지만요. 위법은 아니지만 순가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뭐를 초과하게 되면 그게 금지행위가 된다? 금품 초과 수수, 법으로 딱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하는 개공의 수가 혼자일 수도 있고요. 여럿일 수 있는데 공동중개와 단독중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개공 혼자 하면 우리 의뢰인은 몇 명 이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이 혼자 하면 그 개공한테 손님은 몇 명? 두 명. 그래서 이걸 이제 쌍방의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 이상의 개공이 같이 하면 손님은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방의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쌍방의뢰, 일방의뢰 그래서 쌍방중개, 일방중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일방중개도 중개다 뭐 이렇게 이제 시험에 그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분묘기지권 보시기 전에 문제 좀 몇 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중개계약이 있는데 중개계약 1번에 틀린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틀린거 페이지 114쪽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하나요? 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말사비표 한번 해가지고 반드시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 생각인데 떠도 되나요? 예, 그래서 반드시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이거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서식 사용회무가 있으니까 자, 두번째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랬는데 유무상 명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자, 이유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예, 개공이 상인이기 때문에 개공의 상인지위가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술 먹고 약간 술 수정하는 사람들이 술을 시켜놓고 술을 먹은 다음에 2차, 3차 가서 술을 또 먹은 다음에 내가 술을 달라고 했지 돈을 준다고 한 적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술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 중에 그, 뭐 실명을 좀 거론해서 그런데 겸밀이라고 하는 배우이죠. 겸밀이 예전 남편 예전 남편이 그 짓을 몇 번 해가지고 전과가 한 4번? 뭐 정도 돼요. 그거 해가지고 그게 일종의 사기거든요. 사기 무전 취식의 사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식당이나 이런 술집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막 주문해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돈 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밥을 달라고 하고 술을 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뭐를 준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줄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주문했으면 상인이잖아요. 식당 주인이나 술집 주인이 다 상인이기 때문에 주문을 했으면 당연히 뭘 줘야 돼요. 그 보수, 대가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우리 개공이 우리 개공이 유무상에 대한 언급, 뭐 이런 것들 약정,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하는 행위는 유상성을 인정받아요. 그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공이 뭐라서요? 상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개공이 보수 자체를 이 보수 자체는 개공의 하나의 보수고 대가잖아요. 이거를 포기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포기. 난 이제 보수 없이 보수 안 받고 가능하다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래서 포기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상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개공 스스로가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적법하다 아니면 적법하지는 않다. 적법하다. 그러니까 유상이어도 되고 우리 무상이어도 되는데 원칙은 유상으로 인정을 받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보수를 포기하는 거 상관없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전개하면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 이거를 포기하면 권리를 포기한 거니까 책임이라든가 의무 같은 것들이 면제되거나 아니면 감경되어진다. OX. X. 이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수 관련해서 낼 수 있는 질문들은 이거 세 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출제가 잘 되는 편이죠. 그래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의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 계약보다 전속 중개 계약 E E자야가 이제 주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장에서 전속 중개 계약 E 얘가 주어죠. 그런데 얘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OX. X. 주로 이용되는 건 오히려 뭐예요. 일반이 더 주로 이용 중에 있죠. 4번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가 자체는 뭐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처벌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뭐를 초과하면요. 법정 보수를 초과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처벌이 대상이 되고 금전의가 되는 것은 맞죠. 다만 금품 초과 수수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순가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5번 국장은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옆으로 화살편화만 좀 해가지고 옆으로 빼볼게요. 권장할 수 있다. 옆에다가 권장하고 있다. 라고 한번 좀 바꿔볼게요. 살짝 표현만 권장할 수 있다는 맞고 하고 있다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10초만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권장하고 있다. O, X O입니다. 실제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있는데 뭐의 의무가 없을 뿐인 거예요. 사용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까지 전개할 줄 아셔야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권장할 수도 있고 실제 권장하고도 있고 그런데 무슨 의무만 없다. 사용의 의무만 없다. 이거 별 하나만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계약에서는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는데 얘는 무슨 의무가 있고요. 사용의 의무가 있고 일반 중개 계약서도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용의 의무만 없을 뿐인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2번은 별을 하나만 좀 잡아볼게요. 일반과 전속이 있는데 이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서 전체 내용을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 전체 내용을 암기해야만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이 몇 명의 계곡한테 물건을 의뢰하는 거예요. 다수. 저는 3명만 그리기를 할 건데 3명보다 더 많을 수 있죠. 30명한테도. 여러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고 반대로 전속은 몇 명의 계곡한테만 의뢰하겠다는 거죠. 단 한 명. 그래서 전속 내지는 독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하고 전속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측면이 다를 거냐면 여기 보면 3번에 개공의 중개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개공이 업무 처리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얼마나 자주 어느 주기로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되죠. 2주에 1회 이상 2주에 1회 이상 이때 통지할 때 수단 방법은 뭐예요. 문서.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답변한 이 내용이 모든 중개 계약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만 적용이 돼요. 이게 전속에서만.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공통으로 기재되는 항목들입니다. 참고로 계약의 유효기간 같은 거는 일반이든 전속이든 원칙적으로 몇 개월을 유효기간으로 삼고 있어요.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삼고 있죠. 그런 거는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죠. 내용적으로 보면. 자 이제 2장의 조사 확인에서 앞에 앞부분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에 조사 확인이 있는데 이 조사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단계 그러니까 이어지는 단계가 이제 확인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확인을 해서 확인 설명을 잘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확인 설명을 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확인 설명을 잘 하게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뭘 써야 되겠어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이 단계까지 전개해야 되는데 조사 확인은 그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걸 잘해야 뭘 잘해야 확인 조사 확인을 잘해야 이것도 잘하고 확인 설명 이걸 잘해야 확인 설명도 쓸 수 있고 중개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확인과 확인 설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공시는 널리 알리는 거를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는 널리 알리는 거 공시. 자 그러면 1번 토지의 지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권리관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기다 우리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부동산의 공시사항이 있는데 이걸 크게 나누면 뭐에 관한 거 표시에 관한 거 권리에 관한 거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표시에 관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표시에 관한 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표시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디에다가 공시를 하게 되냐면 대장. 두 글자로 대장에다가 이걸 공시하죠. 권리는 우리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권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다가 공지해요. 등기부 등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지목이라고 그랬어요. 지목. 지목이면 표시, 권리. 표시. 그 표시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대장을. 대장에는 무슨 대장과 무슨 대장이 있을까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겠죠. 지목의 종류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28개가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아니면 줄어든다. 아니면 고정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구나. 100년 전에 24개였는데 지금은 28개로 100년 만에 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있다가 다시 또 몇 개가 늘어나겠어요. 뭐 한 4개, 5개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늘어날 만한 지목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향후 100년 안에 이거는 꼭 생기겠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 없지만 향후 100년 안에 반드시 이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목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차장 같은 거 있잖아요. 주차장. 주차장은 100년 전에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었겠지. 공원 이런 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다 공원인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주차장, 공원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인데 앞으로는 그런 거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전기, 자동차, 충전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목의 이름을 충전소로 하면 되겠지. 이런 거. 또는 우리 우주여행도 다니려고 하면 우주선이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런 토지의 지목. 그렇죠? 그런 거 당연히 만들어질 건데 인간들이 이제 토지의 지목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용하게 되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도를 확인해야 된다. 전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하면 바시잖아요. 네. 바시면 뭐를 확인하면 돼? 여기 지적도로 경계 확인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임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야의 경계 이러면 임야도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토지의 위치. 토지의 위치는 통상 뭐와 뭐로 표시를 하게 되냐면 소재와 지번으로 표시를 합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동니를 소재라고 하죠. 무슨 동, 무슨 니 뭐 이런 거. 그리고 지번은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하고요. 토지의 저당권. 이 권리 관계는 무슨 권리와 무슨 권리로 구분할 수 있죠?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러면 저당권은 뭐예요?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면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을구로 보면 맞죠? 그렇죠? 자, 이번...